네 가볍게 손 인사 우리 기자님들과 한번 나눠주시고요 네 중앙도 보고 오른쪽도 봐주시고 어 여기 이제 부역 정의가 확실하게 되어있네요 정말 중앙 왼쪽 오른쪽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네 깜찍한 손아트도 맘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이제 단발 여신이 됐어요 네 봄 내음이 물씬 풍기입니다 네 아주 잘 어울리네요 자 혹시 이번 앨범에 뭐 이렇게 시그니처 포즈가 뜨고 있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잠시 후에 또 한번 저 속동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어 좋아요 예 동작입니다 동작이에요 자 혹시 왼쪽 오른쪽 다 주셨습니까 자 오른쪽도 봐주셨으면 왼쪽 위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예 자 멋진 스나이퍼 같은 연우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스타트를 자 역시 흥이 넘치는군요 예 아 또 머리가 예 아주 예쁘게 변신을 했습니다 깜찍하게 자 에너자이저 같게 흥주의답게 마음껏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과 오랜만에 예 시선개월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저한테도 예 아저씨도 정말 항상 응원했습니다 예 좋아요 마음껏 깜찍함을 발산하고 있는 주유양입니다 예 아 표정 변화 좋습니다 표정 변화 좋아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다시 중앙 연사하니 연사 자 마지막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흥주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중앙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오미 앨범의 타이틀곡 앙소하트와 관련된 시그니처 포즈도 선보여주고 있고요 예 손하트가 더 불어서 자 중앙 보시고 이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아 왼쪽 그래 예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낸시 예 깜찍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아 이제 어른 됐다 이거죠 어른이 됐다고 성인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낸시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자 걸크러시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에빈 양 자 중앙부터 소인사로 출발해서 예 카리스마를 마음껏 뽐내고 있네요 예 그냥 옆에서 그냥 오디오처럼 시끄럽게 할 테니까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들에게 자 앙소하트 예 과연 어떤 동작이 또 무대에서 선보이게 될지도 손동작으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시선경 계속 하고 있죠 예 좋아요 손인사도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야 오늘 의상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예 헤어스타일부터 역시 걸크러시다운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혜빈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더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예 어른아이인 예 왕꽃도 예 예 좋아요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중앙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 자인 양은 언제나 항상 정말 예 수녀일 줄만 알았네 정말 부럭부럭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인 양의 모습입니다 예 아 유덕구의 왼쪽만 이렇게 좀 예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절로 어깨춤을 예 자 아인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깜찍하게 또 손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예 하트 좋습니다 예 젊은 저장이죠 하트 손모양 저장이에요 오 처음 보는 포즈 예 예 예 나인 양이 참 해맑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예 예 나인 양입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 기자님들도 봐주시고요 예 자 과연 또 본드벌 같은 저 손동작이 과연 잠시 후에 무대에 어떻게 또 보여지게 될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엉통발랄 4차원 반전 매력의 소유자 나인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야 헤어스타일이 또 오늘 예 멋지게 획기적인 변신을 지도하겠습니다 네인 양 아 오늘 또 매일한테 신경을 많이 썼네요 예 예 네 기자님들에게 마음껏 음 발산해 주시면 어우 그래요 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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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 네 네 네 네 네 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제인양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!